그 친구의 가장 큰 취미는 쥐를 잡는 쥐를 잡는데. 쥐를 잡는다는 게. 들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려야 되는데. 들쥐를 잡아서 물어가지고 막 흐늘다가 퇴 뱉퉁이 지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강아지가 아니고 아마 늑대일 거면 늑대요. 개가 못 잡아요. 개 아닌 거 아니야 개. 강아지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쁘니까 제가 너무 예뻐해요. 어느 날도 이제 가서 막 뽀뽀를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 개 운영 씨 아홉 마리 잡았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뽀뽀 다 했는데. 편성 이름이 혹시 군복 현장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서 저랑 저희 오빠를 슬아에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키우신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보면 비 올 때 우산이나 도시락이나 어머님들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왜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고 우산도 다 챙겨다 주는데 엄마는 왜 안 그러냐 했더니 아쉬운 사람이 그걸 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전날에 뉴스를 보고 비가 오는 사실을 알았으면 너가 챙겨갔었어야 되고 도시락 같은 경우도 내가 밥이랑 반찬을 다 해놨으면 너가 아침에 챙겨서 갔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키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혼자서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안 계셨을 때를 대비해서 애들을 좀 강하게 키워놔야 되겠다. 혼자 자립심을 좀 많이 키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어릴 적부터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닮으신 거예요. 윤소희 씨의 미모는. 어머님을 닮았는데 저희 어머님의 하관 발달이 굉장히 좋으세요. 하관이 뛰어나게 발달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쪽 여성분들의 이제 로망인 가슴 유방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머님이 보통 다 씁이라고 그랬는데 여배우가 유방 부분도 되게 되게 리액션이 아니라. 아니 맞는 용어인데 그걸 또. 표준은 돼. 표준은 그게 참 의학적으로 정확한 용어이긴 해요. 참 잘 안 쓰고 얘기해야 되나요. 의외로 좀 이렇게 말씀이 자격하시네. 되게 매력이 빠졌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아니 공식적인 단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알지만 매능에서 참 나오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네. 뉴스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까? 여성 가슴이. 뭐 저희는 뭐 뉴스에서는 유방암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해드립니다. 그게 암이 붙은 거랑 안 붙은 게 억암 속에. 어머님이 D컵이세요. 깜짝이야. 후천적 의학의 손을 빌리지 않은 D컵이세요. 근데 저한테 현 시대에 주셔야 할 걸 안 주시고. 굳이 안 주셔도 될 걸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게. 어머님께서 특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코멘트 안 해주세요? 어 미안하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 부분은 또 미안하다. 아니 근데 가져갈 걸 안 가져가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 근데 외모라든지 성격적으로 어머님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안 닮고 싶어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소희 씨랑 친구거든요. 근데 윤소희 씨가 안 닮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되게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남자 같아요. 그리고 식성 같은 거는 약간 강호동 씨랑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저 그게 진짜 좋아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일찍 만났었어요. 11시 이렇게 만났었는데. 오전. 네. 밥 먹으러 가자 그러길래 뭐 저를 차돌박이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11시에. 돼지고이 모듬 세트를. 거의 한 5인분 이상으로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와. 아주 희망적인 분이시군요. 아하. 자 1대1 파고베이터 낙선의 너발. 폭포의 성장은. 영원일강.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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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이문정 씨가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계신다면. 워! 이게 싸우고. 아하. 이 geworden. 안무더 저스러워. 누가 영웅으로 좀 민망하시죠. 아하. 이분들은 말이죠. 독가대표 간판 아나운서들의 대결입니다. 예능천재 김성주시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사랑하는. 엠!